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눈 오는 효과, 스노우 이펙트의 적용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현재 이런 화면에 눈 오는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눈 오는 효과는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레이어를 터치해서 그 다음에 오브레이어 있죠? 오브레이어를 터치합니다. 이 아이콘을 항상 터치해야 됩니다. 아이콘을 터치하면은 그러면 저는 이 눈꽃이 내리면 이런 효과를 제일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스노우 이펙트 효과가 컴인 중앙으로 이렇게 눈이 몰리는 그런 효과와 아래로 떨어지는 효과와 눈이 떨어지는 것. 컴아웃은 가운데에서 밖으로 눈이 산산히 흩어지는 그런 효과와 레프트는 사선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흩어집니다. 이것을 위해서 라이트로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지게 눈이 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여기서 이 Fall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툭 터치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 저장을 하는 거죠. 여기에 저장을 하세요. 자, 저장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세요. 저장해서 프레임 시켜 볼게요. 눈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자연스럽죠. 이게 이제 어디에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길게 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거 터치하면은 이것이 눈이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오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걸 살짝 올리면은 여기 조절점이 있어요. 이걸 늘려가지고 화면 전체에 이렇게 깔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프레이 하면은 이렇게 눈이 오죠.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걸 길게 했을 때 자, 길게 한 해 볼게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하기를 길게 했을 때 안 된다고 해서 질문을 저한테 보냈어요. 이렇게 하고서 제일 앞에 가서 프레이 해 볼게요. 그러면 눈이 떨어지는 속도가 아까보다 느리죠. 상당히 느리게 됐어요. 그렇지만 눈 효과는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27초로 되어 있잖아요. 28초로 되어 있죠. 28초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더 이렇게 많이 늘립니다. 많이 늘렸을 때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많이 늘렸어요. 어떤 사람은 30분, 1시간 이렇게 동영상을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늘려가지고 다시 앞으로 가서 프레이 한 해 볼게요. 프레이 하면은 여기 눈 오는 거 보세요. 눈이 아주 천천히 오죠. 아주 천천히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럼 여기서 더 한번 늘려 보겠어요. 제가. 더 늘리면 거의 중단, 스톱합니다. 이게. 거의 스톱 되어버려요. 보세요. 이 정도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장하고 다시 앞으로 가서 프레이 해 보면요. 이 눈이 거의 떨어지는 것을 보세요. 지금 현재 떨어지는 거 보이죠. 이렇게 아주 천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는 눈 효과가 못 되죠.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늘려 놨죠. 이걸 터치해서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트림 있죠. 이걸 일단 선택합니다. 눈꽃이 내리면 이 효과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트림 가위 있죠. 트림의 분할 가위를 터치합니다. 가위를 터치한 다음에 여기에서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요. 분할 시킵니다. 톡 분할 시켰어요. 그럼 여기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 보세요. 이렇게 잘려졌죠. 짧게. 그리고 이 뒷부분은 아주 길겠죠. 이 뒷부분은 아주 길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플레이 해 보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죠.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자, 여기 가서도 여기서 자릅니다. 또 이렇게 자릅니다. 분할합니다. 이렇게. 분할, 분할하면 아주 제대로 돌아옵니다. 이게. 그런데 분할했을 때 뭐가 문제점이냐면요. 자, 보세요. 분할했을 때 뭐가 문제점인지 보여줄게요. 프레이합니다. 이렇게 분할을 하면 정상으로 되는데. 예를 들면 30분 동안 할 것 같으면 30분 동안 이렇게 짧은 간격으로. 한 10초 간격으로 이렇게 자릅니다.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건너갈 때. 이 부분. 자, 보세요. 여기서. 자, 이 사이 간격 있죠. 잘랐을 때. 이 사이 간격에서 이 화면에서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넘어갈 때의 화면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눈이 스톱 돼버려요. 프레이. 다시요. 다시 프레이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스톱 돼요. 스톱 되죠. 이것을 해결하려면은 이것을 이렇게 뒤에 것을 이 뒤에 있는 것을 이 뒤에 있는 클립을 앞으로 이렇게 땡깁니다. 앞으로 땡겨요. 그래서 겹치게 합니다. 겹치게. 약간 겹치게. 이렇게. 이렇게 겹치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해 볼게요. 프레이. 아, 여기도 조금 문제가 있네요. 이걸 조금 더 가지고 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 갖다 놔버리죠. 여기서는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없죠. 보세요. 끊어지지 않고 됩니다. 아까 자꾸 끊어졌죠. 이렇게 갖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이걸 그대로 다 제대로 다시 그 하려면은 하나 더 가져옵니다. 레이어를. 레이어를 터치해서 오버레이 해서 눈꽃이 내리면에서 포올 이걸 터치해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이걸 가져와서 이것을 길게 끝까지 이것도 끝까지 길게 널립니다. 널린 다음에 이것을 널려면은 널려서 여기 딱 맞추지 않고 여기서 시작점이 여기 이거는 시작점이 있죠. 이렇게 맞추지 않고 이 가운데 위에 있는 것의 가운데 정도 여기서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거 잘라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분할시키면은 이렇게 겹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단점은 뭐냐면 눈의 양이 두 배로 되었으니까 더 많아지겠죠.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지금 현재 화면을 보세요. 눈이 이렇게 하는데 화면에 눈의 양이 많아졌잖아요. 지금 겹치니까. 그 다음 끊어지던 그 부분에서도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눈 효과를 이렇게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는 눈 효과를 이렇게 보완을 하면은 눈 오는 효과가 뭐 30분이건 1시간이 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은 많아지겠죠. 계속해서 10초 정도로 끊어 나가야 되니까요. 이상 키네마스터의 스노우 이펙트 눈 오는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